안녕하세요 저는 조달청 청량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민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달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전청사가 아닌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조달의 날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장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달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나라장터 교통일을 기념을 해서 지정된 기념일이고요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한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제품관 전시회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다양한 혁신기업을 만나볼 수 있고 팔로우 지원이 그회도 열려있다고 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서 있는 곳은 조달의 날 슬로건 앞에 서 있는데요 미래를 조각하다 세계로 달리다 이번 저희 조달의 날 슬로건인데요 많은 국민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중에 선정된 내용이고요 보시면 어떠신가요? 저희 조달청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시지 않으신가요? 조달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대한 내빈께서는 일어나셔서 청중을 향해 인사를 해주시고요 올해로 쇄도를 맞는 조달의 날은 공공조달의 공료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걱정 기념일입니다 지금 내빈 분들께서 부스 돌아다니시면서 제품 시원하는 모습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전 개막식이 끝났습니다 정말 화려한 행사가 많이 진행됐었는데요 오후에 본격적으로 전시회장 돌아보기 전에 먼저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신성장제품관 전시회입니다 신성장제품관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혁신제품을 전시하고 있고 구매상담회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직접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소이고요 한번 얼마나 대단한 제품이 있는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지나가면서 개막식 때 시원제품으로 썼던 제품이 보여서 한번 설명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답패드 설명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점자 촉각 디스플레이입니다 총 2,400개의 핀으로 그래픽과 한 문단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두 점이 있고요 또 이 그래픽에 대한 설명이 자동으로 전역이 되어서 아래 텍스트 영역에 표현이 가능한 그런 기계입니다 원하시는 글이나 그림을 한번 여기에 한번 만들어줘 보시겠어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대로 촉각 패드에 반영이 되어서 조달이라고 올라오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텍스트 영역에 바로 한글로 점역이 되어서 이 그래픽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기존의 점자 정보 단말기들은 하나의 라인으로 하나의 문장만 표현이 가능했는데요 저희는 6개에서 8개까지로 문장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단과 더불어서 앞에 문장에 대한 내용을 그래픽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시각장애인 아동들이나 학생들이나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설명을 들어봤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도 사용 대상이 있으신지도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게 꼭 시각장애인 분들 뿐만 아니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쉽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점포 편식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좀 더 많은 작품, 그런 공공성을 띈 공간에서도 그래픽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좀 신기하게 생긴 제품이 있는데 한번 설명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자창에서 왔는데 한번 제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기존 일상에 있는 소화기들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분말이 굳어버린다든지 압력 게이지 오작동으로 폭출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사항에 대비해서 던지는 방식의 투청용 소화기 제품입니다 네 저 이제 보급형 제품과 자동차나 선박이나 쓰는 제품 AI 쓰는 제품 이렇게 자동차 유리 파쇄기 제품 이렇게 군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만져보시면 이 용액이 이제 기존 소화기들과 다르게 던지는 방식의 투청용 소화기다 보니 던졌을 때 잘 깨지고 잘 깨졌을 때 용액이 퍼지면서 불을 잘 끌 수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이제 보관함이 있는데 이거를 다주히 뚜껑을 열면 이런 식으로 내장돼 있어서 가정용이나 요즘에 리빙용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실제로 들어보니까 이 용기가 굉장히 약하면서도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 네 집안에도 하나 두고 싶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돌아다니면서 좀 멋진 기계가 있어 보여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제품이 좋아 보여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이제 수중 드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C랩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제품은 진짜 말 그대로 수중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m 밑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밝죠 네 이게 수중에 들어갔을 때는 빛이 없어서 굉장히 어두워서 네 이렇게 밝게 빛나서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콘솔 PC는 PC가 아니더라도 도이스틱이랑 노트북이나 휴대폰만 있어도 바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네 네 여기 보시면 작동을 하면 밑에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로 위아래 움직일 수 있고 상한 좌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되게 작은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알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좀 되게 보면서도 되게 신기한 게 많았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길거리에 앉으면서 정말 궁금했던 제품이 있어서 한번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제품이 너무 신기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아 네 제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요 네 바닥신호등입니다 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정말 많이 봤었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만들었을까 정말 궁금했던 제품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네 저희 제품 솔레드에서 네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바닥을 보면서 같이 신호를 보면서 지나갈 수 있게끔 국민 안전을 위한 생각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네 들고 계신 거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요 방수에 탁월하고 미끄럼 방지에 탁월하고 딱 들였을 때 깨지지가 않아야 됩니다 네 네 국가가 인정한 기간에 인증을 다 받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바닥에 설치를 하게 될 때 이 제품만 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이게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면에 설치 레일을 쫙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탈 방지가 되고 비가 오면은 여기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방수 효과도 될 거예요 네 정말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칭찬이 자제한데 직원으로서 이 칭찬을 직접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제 자신이 보듯하고 지자체에서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또 아까 시험하면서 좀 멀리서 지켜봤던 제품이 있었는데 한번 설명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세이프 웨어라는 업체이고요 네 저희는 이 제품은 스마트 웨어러블 에어백입니다 네 작업자분들이 입고서 작업하시는 웨어러블 에어백이고 등 뒤에 센서가 있어서 출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에어백 0.2초만에 완충되는 제품이에요 고소 작업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안전델트, 하네스를 입고 안전고리를 걸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막상 실질적인 작업 환경에서는 안전고리를 걸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꽤 많으십니다 네 작업의 높이에서 저희 제품이 안전벨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상으로 한번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출항을 할 때 바닥이 닿기 전에 에어백이 완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사망을 중상으로 중상을 경상으로 낮추는 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통해서 많은 산업 현장에 계시는 작업자분들께서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달청을 통해서 처음에 심험도입 사업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쌓았고요 네 그 레퍼런스를 기초로 해서 많은 민간 기업들에서 구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달의 날 첫 번째 날을 마쳤습니다 혁신적인 제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혁신제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부분은 자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한 조달의 날 행사 어떠셨나요?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인턴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의 날 파이팅! 조달의 날 파이팅!